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 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모 씨 등 4명이 한국 맥도날드와 매장 직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 맥도날드의 햄버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